이거 먹어봐요. 오! 맛있겠다. 아니 아니 아니. 전님부터 먹어보세요. 와! 전님부터. 오오오오. 지킨이 왔다. 어 맞아요. 다 같이 먹을까요? 오!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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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나치. 하나 둘 셋 같이 먹는 거예요. 아 이거 일자로 서니까 되게 웃기다. 와 이거. 아 냄새. 와 진짜 맛있다. 먹어볼까요? 먹는다잉. 다 먹었네. 새우가 빨갛게 익었어. 먹는다잉. 다 먹었네. 먹었어요? 진짜 맛있어. 모르케다. 모르케가 되네. 맛있어. 먹었네. 새우가 빨갛게 익었어. 뭐야 먹었어요? 새우깡 같아요. 새우깡. 먹었네. 근데 이 튀기면서 진짜 새우가 들라니까. 진짜 맛있다 이거. 먹는다잉. 먹었네. 먹어야지. 먹었어요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고르케다 갑자기 또 고르케가 되네. 고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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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케. 근데 이 튀김에서 진짜 새우가 들어가니까 더 강칠맛있잖아. 진짜 맛있어. 속에는 부드럽고 완전 바삭해요. 바삭한데 속이 촉촉해요. 이게 매콤한 맛이 있네. 고추가 들어가서. 매콤한 맛이 마지막에. 살짝 매콤한 맛이. 진짜 맛있네. 새우카사바 고르케. 이거 더 튀겨도 좋겠다. 더 튀겨 너무 바삭해. 장난 아닙니다.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? 음. 금방 없어졌다. 소관을 낸 수 있을worth. 의심받아, 고추풀하자. 이럴을 낸 수 있을worth. 또 가장 비싼 worlds. 멸치를 치고.